지난 주말에 촛불집회 있잖아요 벌써 60차입니다 60차 촛불대행진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또 강서구 지난주에 보궐선거 이후에 첫 촛불집회여서 현장도 되게 저희 TV 시청자분 많이 보시기도 했고 어떠셨어요? 진짜 우리 오마이티비가 60차에서 한 번도 빠져 생중을 해줬다는 게 저는 대단한데 사실 이 60차는 퇴진이 시작된 지 60차입니다 8월달 못해서 1년 한 2개월쯤 딱 된 건데 100일 때쯤에 퇴진을 투쟁을 결의한 거거든요 100일 전에는 제발 나쁜 짓 좀 그만해라 규탄, 경고 100일 때 보고 아니다 앞으로 더 나쁜 일만 할 거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증이 시작될 거다 그런 예상은 틀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라마 정상적인 정부여야 되는데 예상대로 실제로 엄청난 폭증과 악행 그다음에 정치검찰을 내세워서 문재인 주기기, 이재명 주기기, 송영길 주기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지난 1년 반가? 그게 이제 60차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오마이티비는 사실은 제가 대선 끝나고 3주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지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고 한 4주 차고 5주 차고 오마이티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 매주 빠져온 생중계력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매주 했고 그다음에 퇴진이라는 표현도 좀 시간이 있어서 그다음에 나왔잖아요 100일 때쯤 100일 때쯤 소장님도 그 전까지도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 0.7% 차이로 이긴 국민들의 뜻도 겸허히 받들여야 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또는 범진보 개혁 세력에 실망하고 외면하신 민식이 반영된 건 그건 분명한 팩트잖아요 여러분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부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은 그래도 뽑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대선결에 대한 존중도 있어서 참고 참았는데 100일 때쯤에 모든 게 이 정권의 속성이 늘어나고 정치검찰 정권, 무속 비리 비선 정권 그리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일이 저희가 시작한 한 10월달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이라고 하니까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이번에 한때는 몇 십만 명 갔다가 지금 이제 한 만 명, 2만 명 정도로 참가자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저는 이것도 오밍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좀 지치고 지금 생업도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소강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강수구청장, 본부생으로 보시면 국민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유튜브를 보고 댓글도 달고 술자리에서 유혹도 하고 그러다가 열흘이 되면 집회까지 나가는데 아직 박근혜, 태진 그때 촛불혁명처럼 결정적인 때는 아니다라고 지켜보시거나 나중에 나가지 또는 관망하는 분들이 아직은 다수라는 걸 제가 오면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투표만 기다리고 있다가 강수구청에서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심판 여론을 분출하신 건데 내년 총선도 6월이 안 남았잖아요 아마 다들 이러실 거예요 그 전에라도 골기를 하려면 한다 그러나 골기가 만약에 박근혜 때처럼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총선 때 투표로서 총골기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60차 촛불집회에 많은 연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진교훈 후보도 경찰청 차장 출신이고 이상식 그분이 방역경찰청장 출신인데 대구분이에요 제가 몇 번 뵀는데 경찰분들의 정선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때 경찰을 앞세워서 용산 참사부터 시작해서 백남기 어르신 피살 사건까지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경찰들은 일선에서 직접 국민들 부딪히니까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피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검찰이나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검찰 완전히 예속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검찰에 수직적으로 예속돼 있는 것을 수사권도 조정도 하고 또 경찰의 이상도 많이 올리고 경찰들 또 반성하면서 정말 민생치안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겠다고 그 즈음에 문재인 정부 전후에서 경찰들 내에 대규모의 어떤 각성과 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검찰 수사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조정을 받아 안 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당시의 경찰이죠 그다음에 시민을 보호하는 그래서 현장에 대화경찰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대화경찰 제도 뭐냐면요 여러분 다이알로그 폴리스라고 외국에 있는 제도인데 정보관들이나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집회 못하게 괴롭히고 탄압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경찰은 여러분의 집회를 보호하고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행진 어디로 행진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행진을 보이코트 아니 제가 뭐라 하죠 콤보이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경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조가 지난번 몇 달 전에 대구에서 한번 대구 홍준표 시장에 집회하고 그때 경찰하고 그때 마찰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대구경찰청장이 이현 정권 하에서도 홍준표 같은 약간의 그런 굉장히 뭐랄까 때로는 광인의 느낌이 있는 그분의 폭주에도 아니 집회 신고가 낫고 그리고 이 집회는 시민들이 해야 돼요 집회 다 성적 소수자야 집회지만 그걸 경찰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와서 합법 집회를 방해하여 그러면 그것은 집회 방해라는 집시법에는 여러분 집회 방해자라는 게 있어요 형법으로 업무 방해도 되고 집시법에는 집회 방해도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현행범인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을 막아낸 거예요 왜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회에 설령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일단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고 세계인권법상 권리니까 보장해 준 다음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피파로 하면 되는 거지 공무원동인에서 그걸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집회 방해가 되거든요 현행범인 거 경찰이 그걸 막아내네 이게 지금도 경찰이 너무 빨리 또 윤선영권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긴 합니다 집회할 때 보면 또 옛날처럼 막 돌아가요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경찰 내에서는 강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섰잖아요 유사명 총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 결국 옷을 벗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그 정서가 훨씬 셉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는 사실상 경찰 내에서 아주 불신을 받고 있고요 서울경찰청장하고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 내에서 인정을 거의 못 받고요 권력이 무서우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고 경찰들이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중에서 수사나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고문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총경들이 나섰던 거예요 우리가 총 때문에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원 그때 총경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원 자천됐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분명히 윤익은이가 해도 된다고 해놓고 용산 지문실에 가서 쪼인트 깎인 거죠 야 니가 뭔데 인마 해도 된다 그래 꺼지 인마 너 당장 자를 수도 있어 너 깜도 안 되는데 우리가 경찰청장 시켜놨는데 이제 거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 돌변해가지고 이거 뭐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더니 전원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전현직 경찰들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찰의 처우가 그다음에 경찰의 신분이 좀 더 보장되고 경찰이 경찰답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활동하셨던 게 가장 역대 정보자 문재인 업무가 제일 낮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권이 들어서서 다시 옛날 군사독재 정권이나 또는 정치검찰 하순율 경찰을 부려먹고 지들 잘못 안 그랬으면 딱 경찰 따라오고 윤석연부터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북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교훈 청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본인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직업적 양식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 해서 민주당으로 전현직 경찰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식 전 청장 연설할 내용도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갔다 경찰의 지금 정권이라는 태도나 경찰국 만들어서 아예 내리찍고 그러니까요 이 빠른 소량을 경찰을 싹 좌천시키고 내쫓고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경찰 내내는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연설을 보고 참 용기 있으신 발언이었던 아마 앞으로도 더 나오실걸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라서 한동훈이는 정책중립국가공험법을 날마다 어기지만 그래도 우리 경찰분들은 착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60차 촛불 대행진이 있었고요 토요일날 60차 촛불 대행진이 있고 대전에서도 대규모 촛불 행동 집회가 있었어요 한 천 년에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양에 강의하러 갔는데 재밌는 게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서 윤석열 조건 퇴진 결의대래요 요즘은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강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강의 내용 중에 고속도로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은 사건 조작, 정치 공작 장모는 부동산 조작, 잔고 조작 김건희는 경력 조작,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오빠, 김준우도 사무소 조작 다 걸렸잖아요 그다음에 김성교 등의 양평군장 공무원들은 공문소 조작 그게 합체소 도로 조작이 되게 좋아하세요 완전 조작지만 그런데 강의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분들이 이래요 구호 한 번 입치시다고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면 강의장에서 갑자기 다 같이 피켓 들고 고속도로 극정동란 윤석열을 몰아내자고 그러면 물론 대부분 우호적인 분들이 모이신 거겠지만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강 현장이 한순간에 집회장으로 바뀝니다 담양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투쟁하는 정보를 바뀌어야 된다 제일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 경제식도 챙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다가 또 민주당 내 기득권이나 부패한 구태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이야기가 홍신아 이게 미신 바닥 미신이 그렇군요